where you going you look like a nice boy i bet you have a lot of friends i bet you have a lot of friends if you follow me you'll float too you'll float too you'll float too where you go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영화 그것 아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패니와이즈라는 캐릭터를 한번 따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요 심약자나 임산부 어린아이들은 시청 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분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먼저 눈썹을 가리기 위해 속눈썹 풀 을 눈썹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다음으로는 눈썹을 좀 더 확실하게 가리기 위해서 더마왁스를 써줄거에요 더마왁스는 열감으로 살짝 녹여 준 뒤에 눈썹에 붙이고 스파츌라로 천천히 펴주세요 이 작업은요 눈썹을 보다 확실하게 가리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지만요 페니와이즈의 튀어나온 눈썹 뼈를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해요 더마왁스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거에요 다음으로 좀 더 튀어나온 눈썹 뼈를 표현하기 위해 더마왁스를 좀 더 긴 길이로 해서 눈썹 위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더마왁스를 코팅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한 번 더 붙여줄거에요 갈라지는 부분에 조금 더 꼼꼼하게 풀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말린말리 이번에는 베이스를 깔 차례인데요 저는 이번에 워터컬러를 사용해줄 거에요 워터컬러는 물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하얀색 파운데이션 보다 조금 더 손쉽게 베이스를 깔 수 있어요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건조를 하였다면 한 번 더 확실한 커버를 위해서 레이어링 해주도록 할게요. 이마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귀 안쪽까지 그리고 목까지 연결해서 발라 주도록 합니다. 귀는 후빛후빛 목도 슉슉슉슉슉 말려주고요. 이번에는 머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머리도 워터컬러를 사용해 주었어요. 스나자르의 워터컬러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서 머리 전체를 스타일링 해주도록 합니다. 그윽한 눈매를 위해서 아이라이너를 칠해주고요. 그다음에 검정색 섀도우로 더욱 더 깊이 있는 눈매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제 페니와이즈의 상징인 빨간 입술과 빨간 선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눈의 한가운데에 중심을 맞춘 뒤에 그대로 약간의 곡선을 그려가면서 선을 그어주고요. 눈 위쪽으로도 연결감 있게 빨간 선을 그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조금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광대의 하이라이트인 코를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슉슉슉 이제 아까 그렸던 선을 살짝 스머지 시켜주고요. 완성 자 이렇게 해서 분장을 모두 맞춰봤는데요. 나름 열심히 따라해봤는데 가발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에다가 직접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콤플렉스였던 넓은 이마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세요. 보시는 동안에 무서워서 가슴을 부여잡고 보셨던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더 멋지고 재밌는 분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